자 레트니 앱곡부터 진행합시다 지금 진행률이 60%고 오늘 안에 엔딩은 힘들겠지? 밤새면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아 여기가 딱 그래 보이긴 하네 근데 여기는 좀 예쁘니까 잠깐 그래픽모드로 바꿀까요? 어 이쁘네 이런건 포토모드 안해도 이쁘다 보기 좋구만 그리고 이 30프레임도 사실 적응되면은 오히려 고정 30이 나을 수도 있어 아니네 카메라 돌아가는거 약간 안걸리네 이거 고정 30맞나? 야 있나? 갑자기 마법 위에 안나갔지? 아 역시 고정 30이건 그냥 30이건 답이 없는건가? 허허이 오토인가? 아닌데? 누구세요? 아아 썩캐구나 너의 힘으론 방법이 없어? 그럼 포기해 사람이 원래 분해 넘치는 짓을 하면 안돼요 명을 재촉하는겨요 와아 도적이다 우아 이그니션 아니 이거 돌질리네 라곤 안했는데 강제로 적어돼있어 저거 1타 맞으면 무조건 2타까지 맞는것 좀 열받네 저거 1타 맞으면 무조건 2타까지 맞는것 좀 열받네 뼘는 뼘는 뼘가 터져면 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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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뼘AP 가우지 스카트 어빌리티 24 진짜 그냥 메인 쾌 하던지 아니면 저거 뭐지 리스키 몬스터 잡으러 다니던지 아니면 썩 쾌 하던지 그런거 아니면 답이 없는거 같아 야 이정도면 그냥 넘어가자 이걸 뭐 굳이 부수 폭력적이야 하여간 아무것도 없네 뭐 있을거 같았는데 보클라드 시장 저것도 혹시 그건가 보클라드 시장 저것도 혹시 그건가 저 아래 가보고 싶은데 아 살금살금 에헤이씨 이 미니쇼 그냥 지나가고 싶어 여기 그 마더 크리스탈을 여기까지 부수고 나면 이제 저거라 그랬단 말이야 여기 대륙에 있는 마더 크리스탈은 끝난다고? 제메키스 대폭포 제메키스 대폭포 예쁘다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가 아, 여기가 멋있다 아, 여기가 아름다운, 존갖고.. jug안의, Anytime I got into that part of the story, I always assumed there must be something I had misunderstood. You had a lot of storybooks, didn't you? In your room, I mean, when we were young. Your legends were always my favourite. Epic battles between gods and men. 아버지는 제가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 같고 내 교육을 잘하는 것 같고 너는 정말 다른 친구들과 같은 친구들이었어, 아니지? 여기 그냥 이곳에 너는 정말 진짜로 믿음이 될 것 같고 내가 알지 아 그거보다 더 개쩌는 폭포라고요 옛날에 큰 전투가 벌어진 폭포래잖아 아니 폭포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아닌가? 찾아보면 나이아가라에서도 싸운 저기가 아 사스케랑 나루토? 그런가? 저기 잘 찾아보면은 둘이 손잡고 있었던 흔적도 있겠네 아이고 또 비가 와 그 무렵 신왕궁이면은 엄마 나오겠네 아 엄마가 꼬셨나보지 아 엄마가 꼬셨나보지 에이 엄마가 꼬셨나보지 엠퍼러 알리비에 아버지, 제발 내가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지 내 아들내미가 구성되고 내 아들내미가 구성되고 내 아들내미가 구성되고 내 아들내미가 더 좋겠지 다른 뉴스가 있어요, 디온 휴거 쿱카가 죽었고 드레이크의 팽이 죽었고 정국의 팽이 죽었고 정국의 팽이 죽었고 그동안 오딘 배너가 모든 도로에 모든 도로에 그리고 발레스티아 모든 도로에 그들의 대통령에게 그러려면 오딘까지 다 처치해야되잖아 아들내미, 이것은 정국의 말이야 그것은 천국의 말이야 천국의 말이야 천국의 말이야 천국의 말이야 대한민국의 말이야 천국의 말이야 천국의 말이야 천국의 말이야 천국의 말이야 천국의 말이야 천국의 말이야 산프렉'라 아버지... 당신은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이 길을 원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이것은 다른가? Ultima, perhaps? 무슨 말이야 제 마음을 말하고 제 마음을 말하고 아네벨라에 고마워 어떤 사실을 기억하는 것들 국민들과 국민들과 그리고 그 Divine. 당신이 허락하실 수 없을 것 같다. 다른 것들은 헬스다. 사이... 죄송합니다. 이 공연이 끝났습니다. 이리와, 당신의 라디언. 러위나 Syndicate의 러위나는 당신의 즐거움. 아니, 다른 사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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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사람. I'm hungry, father. Can't we have luncheon instead? Does it pain you that you will not inherit your father's throne? I have suffered worse. Count your blessings, Dion. 베이스보드의 아이를 선택한 바하므드의 아이를 선택한다는 것은 미니클이 충분합니다. 당신의 왼쪽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왼쪽이 높아지지 않도록 당신의 왼쪽이 왼쪽으로 흘러내려야 합니다. 당신의 왼쪽이 내 왼쪽이 무엇인가요? 형이든 주인공이든 좀 죽여봐 어우 꿀보기 싫어 2회차 때 스토리 컷신 계속 보면서 그냥 패드 내려놓고 있는 거 내가 견딜 수 있겠지? 잠시만요! 수고하시게요 하하하하하하 아 용도로써는 편할 것 같다 아 그럴 수 있지 근데 그 용도에 비해서 가격이 너무 베리 익스펜시브 하다보니까 나는 솔직히 그 가격 때문에라도 좀 좀 아닌 것 같아 가격만 아니면 뭐 와인드업 이그니쇼 오우! 피하고 아 이렇게 연타로 몰아칠 줄은 몰랐는데 아 너 되게 호전적이구나 친구야 가오지 후추 으 há 잠깐만 7준다고? 헉 대체 이 게임에서 лиз전투를 하면 뭘까? Come on 설마 레벨 비례해서 AP를 조절해놨어? 그들은 다 크리스톨 라인 도미니언을 만들고 그들은 그들은 크리스톨의 복지 없이 살아야 할 수 없을 것 같다 그게 아니면 저 칠이라는 수치는 너무 선 넘는데 그들은 그들이 살아야 할 수 없을 것 같다 아 아마 또 한 한 20분짜리 필드 파트일 것 같다 하고싶어 거의 다 끝나고 잠시 제가 격려하고싶어 제게는 내가 저에게 배고있는 것 같다 저는 주님 피키와 피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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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치 미역이 깊이 놀랐다 전기와 함께 그것라는 것을 모으세요. 하나, 둘, 모든 것을 모으세요. 좋습니다. 어떻게 제가... 얼마나? 쳐다보니? 오늘이 가장 좋은데요. 요즘에. 다이아몬러가 되죠. 이스라엘의 정치적이고 불가능한 위협의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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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적이 아직도 인정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트윈사이의 업무가 고추 어디서 고추 고츠로 인스펙션을 받을 수 없을 것 같다 우리 모두가 여행이 없을 것 같다 그럼 모두가 확인하고 싶어 너의 인생이 없을 것 같다 너의 인생이 없을 것 같다 고츠가 없을 것 같다 그 공간이 없을 것 같다 고츠로 찾을 것 같다 그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어 나는 개인적으로 뭐? 아따 진짜 선 오지게 넘네 와 씨 그리고 다른 사람은 우리 배턴이 아니 이 게임은 맨날이래 패턴이 이거 원피스 오디세에서 내가 개욕하던 거랑 똑같아 와 진짜 심각하다 내 자식을 꺼냈어 하... 너 왜 찾는거야? 아... 뭐... 그리고 한 번에 사기가 없어? 뭐... 그리고 한 번에 사기가 없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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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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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클라드에 있었나요? 저는 카렌은 너한테 전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당신이 자신을 못 견디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네, 저의 상자의 상자. 이 상자의 상자가 부족하잖아. 이 부분만 괜찮으면 된다는 거 아니야? 아니, 괜찮은 사람은 상관없잖아. 너는 모벌의 크기야. 솔직히. 구우츠가 우리에게 상자와 함께 알고 계신다는 말이야. 어떤 벤가 이런 상자에서 어떻게 생각을 할지? 우리는 그들을 불안해하지 않으며. 우리는 그냥 우리의 상자을 다시 필요해. 벤, 우리는 우리의 상자에 있을 수 있잖아. I see. So neither of you has a trader's pass either. Not that anyone would take you for traders. But I suppose that's why you came to me, correct? Now, I can't say for sure who took your pass, but I suspect I know why they did it. Let me explain. Ever since the Fist marched on the Dominion, which means traders' passes and with demand outstripping supply, so the children are stealing. Yes, passes are inscribed with the names of their owners. Which means? That someone, the same someone, and the same someone who... Whoever they are, they're ruining the livelihoods of... We'll use time you want to get your... And we'll catch whoever's behind. Is there any... They won't let you zin if you... But the guards will definitely spot you if you try and do that, like... So either we find the people... All right. Thank you, Clive. But I don't... Clive. A pleasure to... Clive. The proprietor of the fern... I suggest that you... The furniture. Clive. Ha... Win! The proprietor of the fern... Missed the fire. Let me know. 진짜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아니 어떻게 게임 시작부터 엔딩까지 다 이 꼴로 갈 것 같은데 이동할 때마다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 와 진짜 쩐다 이 퀄리티의 퀄리티와 같은 퀄리티의 퀄리티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말이 딱이야 그 말이 딱이야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 전부 다 똑같아 전부 다 이래 난 너무 지쳐 이제는 약간 짜증내기도 힘들고 아니 지쳤고 그만내고 싶고 그냥 그냥 개쩔어 아무리 봐도 어떻게 다 이렇게 똑같이 만들 수 있는지 그래놓고 입을 그렇게 털 수 있는지 너무 놀랍고 너무 대단해 와 씨 아 근데 진짜 놀라워서 그래요 보통은 앞에서 이렇게 뭐 예를 들어 두 번 이거 써먹었으면 이번엔 좀 다르게 해야지 또 한 번 또 다르게 해야지 그 다음에 처음에 했던 거 두 개 똑같이 한 번 더 해야지 근데 그래서 이제 어 이번엔 여기까지만 가면 돼 하더니 어 소매치기 당했어 이거 원피스 오디세이가 그랬거든 정확히 똑같았거든 이거랑 하 하 하 아 근데 진짜 한 번 써먹었으면 다른 것도 좀 이렇게 쓰고 그래야 될 텐데 이게 야 어쩜 이럴 수 있는지 아니 우리가 야바이를 예를 들어 내가 속여서 할 때도 홀수 두 번 했으면 그 다음에 짝수 한 번 하게 되고 그렇잖아 사람이란 게 근데 얘네는 야 필드 파트 넣어야 돼? 그거 넣어 필드 파트야? 그거 넣어 아지티 필드 파트야? 그거 넣어 필드 파트야? 그거 넣어 필드 파트야? 그거 넣어 세상에 여기서 뭐 이제 도적단 나오겠지 안 봐 뭔 동영상이야 안 본다고 왜 봐야 되는데 동영상 세 개짜리 만들어 놓고 자빠져 있네 어 도적단 안 나왔네 이야 변주를 죽인 추네 야 고맙다 정말 야 고맙다 정말 안 본다고 아 나 또 퀘스트야 나 고맙다 오전 내가 실은 아까 그 아틀라스라는 리스키몹 잡고나서 와 진짜 역시 액션 개재미 또 왜 졸라 멀잖아 들어와 나 너무 화가 나 이딴 거 만들어 놓고 지들은 진짜 세 개의 게임 만든 것처럼 굴었다는 거 아냐 너무 화가 나 다 깨고 전투나 하라고? 나 근데 그 말도 너무 웃겼어요 어제 그 인터뷰 올라온 거 봤거든 발매 이후 인터뷰 난이도가 하나밖에 없는 이유? 그 요시다 디렉터가 난이도 설정하는 앵각 설계하는 앵각 이 게임은 세상에서 게임을 처음 해보는 사람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러면서 더 쉽게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쉽게 만들었대 근데 이제 어려운 사람도 아니 어렵게 전투하는 것도 넣어봐야 된다고 그러더니 그래서 하드 난이도를 2회차에 넣었습니다 부디 1회차는 즐겁게 감상하시고 2회차 때 제대로 즐겨주세요 그게 아니 그냥 처음부터 하드 보면 안되는 거야? 2회차가 진짜라는 이유가 그거래 1회차는 우리가 생각해도 되게 쉽게 넣었으니까 근데 난 이미 돌이키기에는 너무 너무 늦어버렸어 이미 너무 많은 동영상을 스킵했어 경험치 졌다 이뤄주고 있다 AP랑 아니 아틀라스 잡으면 15,000 주고 A급 리스키 몬스터 잡으면 5,200 주고 그러는데 잡는 시간은 A급 리스키 몬스터급이면서 똑같이 레벨 디자인이 개판이야 게임이 이해가 좀 더 rundynı ? 1회차와 2회차가 2회차에 1회차에 그치지? 그치지? 뭐지? 엘이 친구들 중에서 높은 곳에, 내가 친구들 중에서... ...농지들 중에서. 그 목표는 그 당신의 친구들 중에서 우리 둘 다. 고츠는 다시 돌아가자 그리고 도미니언에 도착하자 내 속에 도착해 내 속에 도착해 고츠는 다시 돌아가자 내 속에 도착해, 이쁘다 나이 도착해 왠지 고츠한테 말 걸고 다음 챕터로 넘어가면 진행도 4% 차 있을 것 같은데 네 여기가 좋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대략의 아버지지에 대한 공개가 없어지는 지요? 저는. 저는 부끄러워 call 수상 Jaco군에 이런 시력은 웃고 이 gummi에 집중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마치지 않아도 할게 아직은 kosten 저의 아파의 은혜를 정 sollte... 더 짙습니다. 이 라иaan의 본격 가볍게는 제주의 본격을 잘 하는지요. 그러면 이 격려가 작동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때로서, 처음에 당신이 이 격려가 있으신가가... 제 격려가... 그리고 더 많은. 하나가 부족한 범인의 상담이 시작됩니다. 그가 가를 수는 한편에... 이 격려가 있는게 말이죠. 그러면 내 답답은... 제 하하님, 너와 함께 함께할 수 있을 것 같다. 아직도 못할 것 같다. 제 하하님, 고맙습니다. 제 하하님, 고맙습니다. 아랫동안의 아랫동안은 우리의 문장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어머니의 크리스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의 희망을 얻는 것 같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은 그들에게 이끌는 것 같다. 만약 이 바람에 있는지 못해, 내 인생이 죽을땐 하지만 Hugo Kupka의 흑우고가 잠시 후, 영향을 흘렸나는 것을 맞추는 것과 의상에 대해, 하지만, 이 흑우고가 흑우고가 흑우고가, 이 흑우고가 흑우고가 흑우고가, 이 흑우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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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흑우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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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예복 되게 굵다. 너는 뭐를 믿어, 피닉스. 하지만 나는 자신의 직무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를 제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뭐지. 저것이 뭘 상징하는 건데 대체, 아, 궁금해 죽겠네? 너의 혈압이 무엇이냐? 또 엄마야? 아까 그 애프터인 거 같은데 너의 혈압이 무엇이냐? 너의 혈압이 무엇이냐? 너의 혈압이 아픔을 걷고 그 아래의 혈압이 무엇인가요? 너의 혈압이 무엇인가요? 당연하지. 무슨 말이야? 뭐? . 엄마는 단순히, 그 알테마 같은 애들의 그 꼭두 객, 사자 수준인걸까? 아니면은 엄마도 알고 보면 도미넌트인걸까? 아직 나올 소환수는 많잖아 엘브라올리비에의 너의 소환수는 많이 기대할 수 있어, 디온. 아니면, 바하므드의 소환수야. 너의 불을 아쉬에게 전쟁을 제공할 수 있어. 패레스티아의 정권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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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권자. 또 동영상이겠지? 또 동영상이겠지? 또 동영상이 어떤 변화가 자꾸eri에서 발생하지 않음? 그 마 premier의 정권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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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권자에 따라 dès어요. 굳이 담당수에서 맛의 정권자의 정권자의 정권자에 따라서 실현 able ض여 feeling 썼다. 엔 자기관입니다. refuse, 지금elesare 고ich한 바다른자의 정권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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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권자 얀는 Count thighs Ja' 어떤 감사합니다. 제 하이닛. 우리 함께 가볼까요? 그리고 새로운 밤에 갈까요? 저는 더 더 좋아해요. 저렀스 제 프린스 말하자면 믿으세요 저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 드래군들은 하나님의 역할을 그리고 그 끝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제 제 기준입니다. 그들의 죄psnak, 그 중국의 한자리의 treyatores Anabella 그리고 그의 아들, 국가의 한 명령을 놓고 그리고 임피리아 este 예정입니다.